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여보 오늘도 우리가 QQQ랑 DIA를 한 주씩 매수를 할거야 너 오늘 매수하기 전에 오늘 뉴스 봤어? 어떤 뉴스인지 알아? 봤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 20대들한테 인국공사태야 인국공사태 인천국제공항사태 인천국제공항 정직원 되려면 엄청 힘든거 알지 토익만점에 자격증 막 서너개의 학점 막 사점 이상의 그래도 장난아니게 성적이 좋아야 거기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거기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냥 정규직원이 됐네 난리가 난거지 지금 그리고 또 또 하나는 뉴스 동학개미들한테도 이제 소득세를 띄어낸대 큰일났어요 뭐 우리 셀티룸 가지고 있는거 엑시트 방법을 찾아야 될거같아 그나마 우리는 다행이야 미국 주식으로 지금 이사가고 있어서 그치? 2000만원에 2000만원에 이상에 대한거는 20% 양도세를 물린다는거거든 내가 4000만원을 수익을 얻잖아 그럼 2000만원 제외하고 2000만원에 20% 400만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거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반 서민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부동산과 주식이잖아 그치? 부동산은 이미 사다를 걷어찼어 당신 LTV DTI 뭔지 알아? LTV가 론 투 밸류 레이셔라고 이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그 집의 가치에 따라서 담보를 해치는 비율이거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사는데도 이번에 투기과열직으로 됐거든 9억원 초과되는거는 20%까지 대출을 해주고 9억원 이하부터는 X 40%까지 밖에 안해주는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한 60%가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는거야 예전에는 LTV로 해서 한 70%까지 60-70%를 대출해줬었거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 한 5억짜리 살려면 지금은 자기 자본이 60%가 있어야 되는거야 그러면은 미니몸 3억 있어야 되는거지 40%가 맥스로 대출이 나오는거야 거기에 또 DTI라고 대출상환능력을 보는것도 있는데 이것도 거의 40%로 지금 제한을 하거든 어찌됐든 서민의 불을 증식할 수 있는 사다리 하나 걷어 찼는데 오늘 또 나왔어 어떻게 우리 주식 주식도 양도소득서를 물린다는거야 큰일났어요 우리 평수하고 다 일단 자본이민부터 가야될거같애 미국으로 알겠지 지금 우리 국내 주식 갖고 있는거 어떻게 엑시트를 해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갈지는 내가 올해 안에 차근차근 고민을 한 다음에 넘어가야될거 같아 알겠지 당신 그리고 이게 한 종목당 3억원이거든 당신 사는 종목 나한테 다 복을 해야돼 만약에 장인어른이 사잖아 그럼 장인어른도 나한테 산정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식으로 지금 옛날에 연자재 알지 연자재 연자재랑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는거야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를 해야돼 근데 어? 직계존속까지 아니지 그것도 있는거지 그것도 수익이 나면 무조건 과세를 하겠다는거야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 그리고 거래세하고 지금 양도세를 같이 걷는다고 하는거거든 근데 당신 그거 알아? 기관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지금 안내고 있다 개미들만 지금 거래세를 내고 있거든 기관은 왜 안내는지 알아? 법인세 낸다고 외국인은 왜 안내는지 알아? 자기네 나라 그 자기네 외국나라에다가 법인세를 낸다고 해서 거래세를 안내고 있어 근데 개미들 우리같은 개미들만 지금 거래세를 내고 있거든 거래세 한 해 거치는 금액이 거의 5조래 5조 근데 올해는 지금 동학개미운동을 해서 개미들이 대거 중시로 유입이 돼서 좀 세수가 많이 걷힐거라는데 어찌됐든 정부에서 지금 거래세 양도세를 두개 다 지금 걷겠다는 아주 발칙한 정책을 지금 피고 있거든 그러면 이 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? 우리의 재산 우리가 지켜야지 평소하고 우리가 그치? 그래서 지금 내가 아주 고민이 많아 한국주식 엑시트를 잘해서 미국주식 넘어가야 돼 오늘도 빨리 미국주식 큐큐큐하고 다이아 하나씩 사고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? 안녕 당신 당신이사 안녕